네 빨리 갑니다 현대차증권이죠 네일어플에서 8월 1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참여해야 됩니다 20회차 선착순이기 때문에 매각비 3,000명이고요 나머지 5회, 10회, 15회차, 20회차 경품이 있는데 이거는 선착순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증권사에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먹티는 없을 테고 삼성전자 주식이 보여 가지고 혹하는 마음에 네 이 이벤트고요 링크는 제목 밑에 더보게 남겨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네일 사용 현대차 어플이죠 당첨 회차별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20회차 선착순 3,000명에 대해서는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2,000원인가 2,500원인가요 그 다음에 50, 15, 20회차 출석일마다 경품 추첨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도 보이고 비빔면 2,500면 해피콘 2,000원 CU상품권 3,000원권 200명 메가커피만 선착순인 걸로 보여지고요 50, 15, 20회차 출석마다 경품 추첨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착순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마케팅 동의 하셔야 되고 이벤트 참여하기 하면 되고 주식은 삼성전자 5주 코덱스 2차전지세 산업 10주 소울 반도체 소부장 30주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는 10,000원에서 2,000원 사이 주식인 걸로 보이죠 당첨된 쿠폰은 9월 둘째 주에 보내준다고 하구요 제세공과금은 현대차증권에서 내주는 걸로 나오네요 당첨 확률은 잘 모르겠죠 재미로 하는 걸로 링크는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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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